암상인인 에서스에 있어요. 이번주 우리에게 특별히 좋은 메달을 팔아요. 망치 단조 강성과 사거리 확보 장치는 사거리를 법시키고 전투 손잡이 반동 방향을 배기로 시키고요. 이 그래픽처럼 좋아요. 꼭 받으세요. 신규 주제이시고 이 핸캔은 살까 말까 생각 중입니까? 수고자들이 메달을 특히 실현장에서 많이 씁니다. 좋은 과적 사격이라는 경위 속성이 있어요. 메달의 결정탐 및 정밀 적중을 기록하면 좋은 과적 효과가 충족됩니다. 탄상의 마지막 탄파를 충족 횟수에 따라 보너스 비율을 줍니다. 실현장에서 이 효과로 인해 상들을 두 샷, 한 샷으로까지 잡기가 가능해집니다. 그리고 요즘 암상인으로만 얻을 수 있어서 놓고지지 않도록 합시다. 구독 부탁드립니다. 다음에 봐요.